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요즘 황리 형사 불쌍히 돌아다닌다며? 정산은 며칠 걸려요? 에이, 왼손으로 물건 주면 오른손으로 현찰 반응이 이 바닥 우린데. 모시는 분이 남대문도 사주시나? 한 주만 오면?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라미드 가서 이집트에도 뜯어. 경찰이야? 저 안에 뭐가 있거든. 로켓은 어디야? 선릉. 이번 역은 선릉, 선릉역입니다. 강남에 있는 거 선릉? 건물 지하에서 선릉 안쪽까지 땅굴 길이는 200m. 거기 없으면 당신이 죽어. 목건해도 죽고. 돈만 확실히 주신다며? 요새 거 탈출 찍어.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